결혼식을 풍토내러 왔습니다. 저로 인해 산삼조각 날 예정입니다. 결혼식. 생방이! 하나 둘 셋! 누가 맘대로 결혼하래! 공태경 이 나쁜 놈아! 내 뱃속에 든 네 애는 어쩔 거냐고! 그래 내 말이 이 말이야. 다 돼, 다 돼. 재밌잖아, 훨씬 더 재밌잖아. 네? 공태경 이 나쁜 놈아! 내 뱃속에 든 네 애는 어쩔 거냐고! 공태경 이 나쁜 놈아! 공태경 이 나쁜 놈아! 내 뱃속에 든 네 애는 어쩔 거냐고! 다 돼! 이거로. 뱃속에 된마. 쩔. 한 번만 찍어. 별로예요. 왜냐하면... 이거 TV 보고 알아야 되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게 주저... 저는 쓰러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보도 약간... 제가 엎어지긴 엎어져야 될 것 같아요. 드레스 안에서. 쪼그려는 느낌 납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여기 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앉긴 앉아. 옆으로 이렇게. 팍! 많이 떨리고요. 드디어 전화해야 된다. 지금 표정 너무 좋고요. 시부. 살짝 고개 살짝. 히스웨! 히스웨! 혜진아 히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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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쏙 갈딱으로 변화할게요. 아~! 응. 여기 한번 마시멜로. 아아... 아세요? 히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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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또 하나 먹어요. 먹고 먹어야 할 때는 히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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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는 조금 조금씩 세워서 먹자. 난 오바바스테! 히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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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히스웨! 승 unpredict님! 히스웨! 들어있음! 히스웨 뭔데? 히스웨! 오늘의 패션 컨셉은 무엇이에요? 우비! ㅡ..! ㅡㅡ! 우비요! 너무 예쁜데요? 봄인데요 봄? 핑크공주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회장이 됐어요 수겸이가 학교에서 회장선거에 나갔는데 바로 당선이 됐대요 우리 회장님 귀여워 오늘 학교부터 조퇴하고 왔어? 네 안녕하세요 조퇴하면 기분이 최고잖아 학교는 난 조퇴하는 거 제일 좋아 unfor Raise the 귀엽 번쯤에 굉장히 많다 선생님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LLC